유비뱅크의 스타더스트 시청자 여러분 이번에 새로운 앨범 리패키지 심쿵으로 돌아온 틴트 매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핫플레이 코너에서는 MC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오늘 제가 혼자 질문하고 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옆에 빈자리도 있어요. 혹시 또 리키가 오나요? 저 리키랑 이제 그만 같이 하고 싶은데 리키 군이 굉장히 도와준다는 말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 똑바로 좀 하고 다니라. 몇 가지 질문을 주요. 리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노래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리헬님 진짜 웃기세요. 웃기세요? 나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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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다시 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핫플레이어의 리헬군 편에서 첫 1일 MC를 맡게 된 천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핫플레이어의 리헬군 편에서 첫 1일 MC를 맡게 된 천지입니다. 괜찮아요. 잘하세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안 떨려요. 네 안 떨려요. 좀 떨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할게요. 한번 쭉 안 훌륭하셔도 돼요? 네 괜찮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역시. 첫 솔로 앨범 리패키지 앨범 타이틀 곡 심쿵으로 돌아보셨는데요. 네. 심쿵 어떤 곡인가요? 일단 심쿵은 봄에 들으면 굉장히 좋은 노래고요. 가을에는 들으면 안 되고 겨울에는 들으면 안 되고 봄에만? 아니 그러니까 다 들어도 좋은데 제가 생각한 날씨는 봄이에요.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건 봄이고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들 들으면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사랑하고 싶으세요? 네 저도 사랑을 하고 싶기 때문에. 안 해보신 건 아니죠? 안 해보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사랑해보셨어요? 네 해봤죠. 몇 번이나 해보셨어요? 제가 MC에요. 저한테 질문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저도 갑자기 궁금해가지고. 봄에 어울리는 사랑스러운 러브송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달달하게 한 소절 불러주세요. 네. 어..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죠? 조금만 시간 줘요. 아니게. 너와 함께 걸을 땐 내 심장 팍동이 들려. 저기요. 아 저기 왜 이러세요? 다시 한 번 기회 드릴게요. 너와 함께 걸을 땐 내 심장 팍동이 들려. 키가 좀 낮아진 것 같은데요. 아까 너무 높게 잡아서. 아 네. 좋아요. 좋아요. 대박 날 것 같아요. 조금만. 대박이요? 네. 제 틴탑이 대박 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틴트 화이팅! 네. 티저 영상을 보면 어떤 여성분의 목소리가 들리던데. 네. 그분은 어떤 분이시죠? 어 그분도 니엘이에요. 주니엘. 네. 주니엘 누나와 함께 무대도 같이 쓰고요. 그리고 간단한 율똥도 같이 합니다. 아 진짜요? 율똥 한번 보시세요. 뭐.. 흠.. 생각 안 나는 거 아니죠? 뭐.. 이런 춤? 이런 춤? 이런 춤? 당장 막 하는구나 진짜. 아 이게 진짜 안 보여. 아 이게 하고. 너무 좋아한 날 너무 좋아하잖아.